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쓰라 행복합니다 유튜브 풀영상을 편하게 올리기 위하여 이글쓰 저작권을 알고 있어 케인님 방송을 보는데 이글쓰는 저작권이라고 패스를 하더라고 저 야구 옛날에 왔어요 옛날에 고등학생때 자 질식의 구덩이 꽤 어려운 맵이죠 살인마가 직초를 썼네요 집결 처형이라 저 기아삼성팬이었습니다 내가 야구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둘다 못하더라고 내 녀석 내 동료가 되어라 너 내 동료가 되어라 직초는 이제 오퍼링이 안 뒤집힌 검은색 오퍼링이 있으면 그게 직초야 보통 99% 확률로 호재 만들고 시작합니다 보통 세상은 일등과 능력한 자지만 야구는 일등은 몰라도 10등이 누구냐고 물으면 감이 온다 예스 자기증명 힐러 먼데 소식이 없지 아 그러네 룩 부리네 뭐야 런구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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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런구형이네 이 양반 아이 또 안되겠네 아이고 사부타지 해버렸네 지졌다 런구형 런구형이 이번에는 다른 애가 나왔네 태그 매치 태그 매치 빵 개빡치는 거 저 끝까지 가 아 안된다니까 너 없는거 아니야 설마 0힐로 처맞을라고 왜 대도하는걸 하고있어 그 낚여가지고 말이야 어 오이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Uhr 와 여기 개달 떴다 와 개달 떴다 구조물 진짜 개달 떴다 런구 런구 잘해봤자 1킬이다 한방까지 다 동원해도 1킬이다 아까보다도 훨씬 어려운데요 맵이 원래 이게 할인마가 할만한 맵인데 런구 하면은 메르트가 다 깎여가지고 잘 된 정도가 아니에요 미쳤어 답이 없네 원래 가운데가 좀 유명하긴 해요 그거 치고도 잘 썼어 사나서도 없네 이번에 진짜로 정신이야 아휴 게임은 끝났고 팩이나 좀 쌌고 좀 팸이나 해볼까 아 또 누구 봤어 이제 어그로 할당량을 채우는거야 다같이 한번씩 놀아야지 아니 밤부질도 없는거 같은데 아니 또 혼자 놀고있어 그냥 뭐야 저기 가는데 Turkey 흐흐으흑 conscious 성장 아휴 가 değild는 말에 꼴찌살인마 vam communauté 자 이제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우리 하나의 어 죽는거 아니야? 아 그럴리가 없네 아이고 잘 돌아왔다 아이고 치료도 빠르고 좋구먼 부상당한 사람을 맞아줘야지 폐기가 쌓이거든요 발전기가 어차피 뭐 100% 다 돌아가고 지금 0거리니까 아직도 밤부질이 없지 너 와 밤부질이 없대요 어쩐지 여기가 따라오다가 아니 느리더라고 따라오는 속도가 밤부질 있는거랑 다르게 어쩌다 저런 살인마를 골랐을꼼 어쩌다 저런 살인마를 골랐을꼼 어쩌다 저런 살인마를 골랐을꼼 아 연구형 그만하라고 형은 아무래도 이킬을 할 수가 없어 아니 밤부질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는데 형은 밤부질이 없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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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넘어 3번 와 신비전 개쩔어 와 미쳤네 신비전 와 신비전 이런데 이제 밤부절이 떠도 안됩니다 밤부절이 떠도 생태주 하나 막는거기 때문에 소리야 밤부절 다섯개 가져와도 넌 못잡아 그건 맞다 할매 좀 죽어줘 한번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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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 연패사 폼 연구를 쳐버리는 김살구 센슈 쯔쯔 쯔쯔 쯔쯔